너무 기대돼요? 네 정말? 정말? 근데 너무 일어난지 얼마 안됐잖아 아, 알겠는데 근데, 이는 처음에 걸 수 있을 것 같긴 했었죠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희 산 집 있죠 저랑 루비가 산 집이 사실은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이 여기고 루비 언니네 집이 여기인데 바로 건너편이에요 안녕, 마이크 죄송합니다 지금? 네 11분 네 언제 왔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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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13, 14분 12분 2분 12분 어서가 성생이 아, 이건 내 왓아야 이나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나? 이나, 크리스토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요? 네, 네도 들어왔어요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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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우리 집에서 있는 옷은 없어요 네, 아니요 네,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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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신발장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이거 생각했어 옷장 깊어? 오오, 그대 오, 여기 너무 많이 들어 이 모든 곳 오, 미쳤어 너무 예뻐 여기로 가볼까? 와우 스파크가 가면 베이스먼트 가는 길 베이스먼트 가는 길 오우 이 사진을 좋아해요 응, 여기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의 아리조나 오, 느낌 좋다 괜찮지? 그러네 아, 이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바닥? 응 네,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아리조나 그럼 이건 뭐지? 그냥 카펫 마감인가?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여러분 어 근데 천장이 괜찮네 응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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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둘 다 뭐, do you want to see the fireplace on? just doing it off 오우 오우 그리고 15분이 올라가서 15분이 올라가서 네 그리고 팬이 올라가서 그리고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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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뜨거워 그리고 제이가 저녁을 사서 저녁을 사서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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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우리 소파 완전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소파 넣을 수 있겠는데? 우와 너무 예뻐. 여기서 보면 로비 언니네 집 보행사 언니네 집이에요 저기. 여러분 여기 페인트가 살짝 노란빛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들어올 때 흰색으로 전부 다 새로 칠하고 들어올 거여서 그런 건 별로 걱정 안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거 라이트하고 예쁘네. 사진에서 되게 좀 오렌지시였거든. 이런 것도 전부 다 새 걸로 바꾸려고요. 들어오기 전에 할 거. 페인트 칠하기. 그리고 저 벽도 흰색으로 칠할지 말지 진짜 고민 중인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이건 아저씨가 다 만든 거래? 아니 아니 아니겠지.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둥근 게 엄청 유행인데 여기 가구가 다 라운드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거는 뭐지? 에어컨? 에어컨? 아 어떡해. 여기 여기는 세탁실. 짜링.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응. 아 문 닿으면 안뜨겠다. 옷이 있어. 이런 거 안 되겠지? Process diagnosis 너무 쳤어. 여기 왕社에요. 저 입문 너무 귀여운 거 같애요. 택배는 방법의 문화 속에있는holders인 visiting. Ray's Venет. 부엌 저거 사라진 locations. 여기 진짜 길이가 남겨지는 않네. 근데 다 Eso는 완전 귀여워. 냉장고는 안 되겠다. 사면, 사면. 나중에 house will sit. 음. Guys, the vibe in here is, like, amazing. Isn't it? Yeah. The light is great. Look at this view. You don't have to turn on the light during the day. I know. The view from the backyard was so beautiful. Cool. Yeah. Yeah. 진짜 깨끗해. 도대체 청소를 매일 하시는 건가? It's so clean. Very fastidious. 음. 저희 나중에 리모델링 할 건데,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걸 없애고, 이 주방이 저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드림인, 여기 끝, 여기. 아일랜드 식탁, 겁나 큰 거예요. Okay. Should we, uh, before we go outside, because we have the booties, should we do upstairs and downstairs first? Yes. 지하. 이거 너무 귀여워. 오, 드릴까요? 아, 드릴까요? 아, 가구 뭐 사지? 아,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기대돼. 베이스먼 먼저. 베이스먼 먼저? 아니, 여기만서 갈래. 아,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기대돼. 빛이 너무 좋아. 이거 봐봐, 얼굴이. 지금 불 하나도 안 켜져 있는데, 엄청 밝아. 그리고 이 카페트가 너무 좋은 카페트야, 우리. 아, 네.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페트가 예뻐. 색깔이.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 왜 좋은 냄새가 나지? Very fastidious. 어디 먼저 갈까? 여기 먼저 갈까. 계단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여기. 이 계단에서 보이는 이 현관이,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이 현관이 기본적으로. 아, 이 현관이 기본적으로. 아, 이 현관이 기본적으로. 아, 이 현관이 기본적으로. 계단에서 올라오면,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여기 먼저 가볼게요. 오피스! 천장 괜찮다. 응. 이 현관이 높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만들었지? 이거 만들었지? 아, 이거 만들었지? 아, 이거 만들었지. 이거 만들었지. 당연히 잘 어울려. 이건 만들었나 보다. 아저씨가. 응. 귀여워. 아, 진짜. 그리고 저는 여러분, 여기 이런 창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유니크해. 그리고 여기가 2층 화장실. 미쳤어? 화장실에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온다고요? 여기는 그냥 2층 공용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는 스토리지. 오, 수건이나 휴지. 뭐 아니면 엑스트라 핸드워시 이런 거. 넣어두면 될 것 같고. 여긴 욕졸. 되게 깨끗하죠? 관리가 아주 잘 돼있어.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아, 헐. 방에 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으로 쓸 건데요. 예쁘죠? 근데 여기 라이트가 없어. 이거 하나야. 도대체 어떻게 청소한 거야? 아니, 근데 여기 먼지가 하나도 없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청소한 거야? I don't know. 어? We should ask.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미쳤어. I see they're closed. I wonder if they keep them closed unless people are in here. And then they probably take them out and clean them. I don't know how often. 진짜 깨끗해. 와. 그리고 여기, 이건 뭐였지? 옷장인가 여기죠? It could be a... Oh! 뭐야. The attic too. It's here. Yeah. Take one out of ten. It's been, it's been helpful for like... 여기도 옷장. 그리고. 이제 안방. 안방은 여기에요. 어? 좋아. Right? 응. 너무. 진짜 깨끗해. 어떡해. 여기 몇 년 살았. since 83. It's like 40 years. Oh my god. 대박. 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거 괜찮네. 좀 낮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펜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가 바꿀 때. 아 진짜 예쁘다 방이. 너무 예뻐. 어? 언니네 집. 어? Yeah, so this is where we can, you know, check out what they're doing.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옷장이에요. 여기가 옷장이에요. 여기는 이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제꺼야다. 음? What? I can't understand. 제꺼야. This space is mine. You can have most of it. I need one side at least. One rack. Yeah. Wow. 그리고 여기 진짜 대박. Mm-hmm. 너무 예뻐 화장실. 이거 봐. Double sink? Perfect. You gotta pick one. Hey, 하나 선택해. 그리고 여기도 또, 스페이스, right? 또 수건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거. Mm-hmm. 여기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 Oh! 와, 진짜 깨끗하다. I don't think we can keep it as clean as I have. I don't think we can keep it as clean as I have. 그래, 우리 이런 거 사야지. Yes. 수건 빨래. Mm-hmm. 깨끗하네. Mm-hmm. 어때? Try to see. 어때? Yep. 이건 좀 작긴 하다. 그치? Hmm. That's okay. 내가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나 필터 필요한데 필터 어떻게 끼워? They have a big filter already on the well. 아니, 아니. 근데 다른 것도 쓰고 싶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 We'll figure it out. We'll have to change the shower head. That's all. 근데... 예쁘긴 한데...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빼면 그... 존나 큰 클로젯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음. 그러면 화장실이 엄청 좁아지잖아. 음... 흠. 그럼 화장실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네? 이렇게 많은 거지? 이렇게? Yeah. 이거 빼낼 수 있어? 어. 이거 뭐야? 빼도 돼. 아, 빼도 돼? 좋아. So, we would take it off and then we'd have to cover it. The hole. 아, 예쁘다. 집. 실제로 보이니까 잘.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음. Go check out the basement. 응. 진짜 집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집 보러 다니면서 봤던 집 중에 제일 집 같고 예쁘다. 홈이. 여기 너무 예뻐.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창고? 창고마저 깨끗해. 창고마저 깨끗해. 그리고 계단 바로 내려오면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지하를 다 마무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빙 넣고 소파 넣고 영화관 만들어도 돼. Yeah. 미쳤어. 저게 뭐지? This stuff for the well. The well water. The water that comes in from the well. The well's out front. The water comes in from there. I think it comes through here and into the tank and then into the rest of the house. Or it's backwards. I can't remember. But this is the filter. 신기하네. 2023년에 바꾸신 거야? 7월 12일 날? They just replaced it. couple months ago. 대박. 여기는 뭐지? 전기? Switch panel. 잘 가려 뒀다 여기. 대박. 그리고 여기에는요. It's just like a workshop right now. But look at the doors out back. 지하가 지하가 아니야. 밖으로 날아갈 수 있어. Hmm. So cool. I love this. I love that you can just walk out back for me. 좋다. It's so cool. 예쁘다. 너무 좋아. I think the last thing to do is check out the deck. And the garage. 가라지 먼저 가 볼까? Sure. Wow. Let's see. 널 먹힐. Huge. 근데 집 천장 이 정도 되면 좋을텐데. 집 천장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바꿀 수 있으니까. 응. 저희 한 여기서 한 5년, 10년 정도 살다가 새로 리모델링을 생각했거든요. 응. 근데 천장 진짜 높다. 어. 근데 여기 자동차 3개 들어가요 여러분. 한 개? 네.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보자. 됐. 어? 여기도 차 세울 수 있는 거야? 어? 좋지? 대이박. 우리 한 10개의 공간을 할 수 있어요. 10개의 공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도 저희 거에요. 저긴 친구들 오면 자는 곳이에요. 농담이고. 저기는 무슨 잔디 깎는 기계나 이런 거 놓는 곳이래요. 거짓말. 진짜로?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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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저기 뒤에까지 우리 집에. 왜냐면 펜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저기 뒤로 이렇게 도나봐요. 친구들아. 놀러오면 저기다 텐트 쳐줄게. 여기 여러분. 여기가 너무 넓어요. 공간이. 부엌 지나서. 거실까지. 아웃도어 공간이 너무 넓고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뿐이니까. 옷 벗고 돌아다녀도 괜찮은게. 너무 좋아. 근데 이런 거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응응. 아니라고? 많이 안 해. 해야 한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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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떼고. 어. 우와. 집 너무 좋다. 너무 예쁘지? 어.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아. 응. 어떤 가구를 사서 놔야 될지 이제. 그게 너무. 그게 문제이긴 한데. 인 grammar 할 수다. uniform scripture. 안가운거 쓰ral éri이. 저희가 마길라 Queen 왕길 note, 근데 어떻게 nível 너무 걸리 deliver? 먼저get기ötą. reportsrrheos grote이할 것입니다. 겪지심했어 그 집 모양이 있잖아요. 그 천장에 있는 창문이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사 갈 날이 한 달? 한 달? 아니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페인트도 다 칠할 거고 부엌에 있는 캐비닛 있죠? 싱크대 이런 건데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할 거고 거실 바닥에 카펫도 다 뜯고 바닥도 전부 피니싱 새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고 거실에 있는 그 벽난로 부분을 젊은 쉼이어라고 살짝 텍스처 있게 해가지고 화이트로 전부 다 칠하고 들어갈 거고 완전 새지처럼 해놓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로비 언니랑 같이 만나가지고 로비 언니가 인테리어를 진짜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거든요. 언니가 언니 집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전부 다 언니가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인트랑 이런 건 누구한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너무 너무 예뻐질 거 같아요. 저희 가구 고르는데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은 로비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구 고르는데 그렇게 막 쉽진 않을 거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하면서 맞춰가려면 하나하나씩 이제 가구 같은 거 채워 넣는 것도 너무 재밌을 거 같고 근데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 거실에 큰 창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슬라이딩 도어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뭘로 가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구글에 서치를 했는데 되게 예쁘고 나이스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 근처에 있는 헌터 더글래스라는 곳에 미팅도 갔다 왔거든요. Of course, you can see through it really nicely. It's hard to tell because of the treatment that's behind it. But then they just kind of stack. That's great. And it can go... I'm getting some pictures. You got it. I think the H1 looks good. 조금 어느 정도 대충 사이즈 재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일지 그걸로 했을 때 와, 여러분 너무 비싸요. 뭐 그게 당연히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커튼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집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진짜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바닥 피니쉬 다시 하고 이런 거. 루비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리스트를 쭉 정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집 들어가기 전에 사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만 적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와, 그것만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직 우리 가구 하지도 않아도 안 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집을 사니까 또 해야 될 게 점점 불어나서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집 사서 아, 이사 가야지! 막 하고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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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어떻게? 어떻게든 되겠죠? 되겠지. 근데 진짜 좀 큰일 난 것 같기도 한데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봐둔 가구나 이런 거 전부 다 들어오고 하얗게 전부 페인트도 칠하고 하면은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떻게 바뀔지 제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직접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저랑 루비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 왜? 아아앗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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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